자 9월 농협으로 농협하면 생각하는게 뭐죠 저렴해요 맞아 저렴하죠 정직한 보험료 1,5인실 입원 일단 일단은 1인실 60만원 중복가입이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농협 손해보험은 당사만 봐요 농협끼리만 보기 때문에 멜치든 케이비든 뭐 타사에 1인실이 있어도 지금 농협 손해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사는 1인실 2,3인실만 있잖아요 4,5인실까지 농협이 있다는거 그리고 조건없이 5% 할인이 되는게 농협만의 장점이다 보험료도 저렴한데요 할인까지 해주는 효자상품이죠 5%까지 이런 부분도 매우 좋을 것 같구요 어 지금 5% 할인 구스타트 그 다음에 할인 3,10,10 일회성이 아닌 보험료 전체 전기간 할인 5%가 들어간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 보험의 기본인 진단비죠 당신의 선택은 여성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농협 손해보험으로 선택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세 농협이 농협은 그냥 가성비는 쩔어요 정말 저렴해 10세 자 20세 저렴하죠 30세 욕하는거 아닙니다 30세까지 자 일단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는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은 3대 진단비 특히 암, 유사암, 내열가, 허율성 다 3대 진단비가 저렴해요 물론 2대 진단비는 한화생명이나 훈구생명이 많이 저렴하지만 수습이나 진단비 통합적으로 넣으시면 농협이 정말 매우 매우 저렴하다 여성분들도 뭐 여성분들이 더 저렴하죠 남성보다 암진단, 유사암, 내열가, 허율성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거 자 예전에는 손해보험사 끼리 싸웠어요 멜치, 디비, 케이비, 현대, 삼성 빅5는 얘네 회사끼리만 싸우고 하위회사 농협이나 훈구기나 한화나 한화나 관심 없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이 좋다 보니까 생명사랑 손해보험사의 싸움이 된거 같아요 저희도 요즘에 매출이 생명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저렴해졌죠 자 1, 5인실 그래서 1인실 60만원까지 타사 누적 안봅니다 농협끼리 자체적으로 당사만 보기 때문에 타사에 1인실 있으면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된다는거 타사에는 거의 2, 3인실만 있죠 하지만 농협은 4, 5인실도 같이 있다 이런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종합병원 2번 5만원 1인실 20, 2, 3인실 5만원 4, 5인실 5만원 보장금의 25, 10, 10 이렇게 들어가구요 상급종합 전국에 47곳 그래서 2번 1당 5만원 1인실 40, 2, 3인실 5만원 4, 5인실 5만원 그래서 위아래 합산하면 6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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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은 같이 나오니까 10만원 4, 5인실도 같이 나오니까 1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1, 5인실 2번 1당 1인실 최대 70만원 상급종합병원 합산 I love 농협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넣으시면 1인실 합이 60까지 되죠 60, 2인실 3인실 합이 5만원 10만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4, 5인실 각각 합산해서 1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20년나 100세반기 하는데도 보험료가 얼마에요? 2만원 채 되지가 않아요 2만원 채 매우 저렴하게 물론 갱신형에도 만원 채 되지 않죠 물론 50대 60대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그전에는 20, 30대 40대는 보험료가 거의 만원대 수준 그래서 저렴하게 농협은 역시 가성비 하나는 짱이다 전연령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회사죠 40대 여성 남성 농협은 딴거 필요 없어요 보험금도 물론 잘 나온다고 유명하지만 하지만 중요한건 농협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타산은 2달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되지만 농협은 3달이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자 농협 3호 건강보험이죠 3텐데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3호에서도 1, 5인실 2번일당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종합 상급종합 각각 5만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1인실은 60만원 그리고 종합병원 5만원 상급종합병원 5만원 합산 10만원 그리고 4, 5인실도 역시 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는 만원부터 한 2, 3만원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통합상의 진단비도 많이 가입이 되죠 그래서 저 보험망이 농협이나 하나, 하나, 거의 뭐 7, 7, 7, 경증 7만원 중준도 70만원, 중증 700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면책 감액 연계조건이 없어요 경증 7만원, 중증증 70만원, 중증 700 이런식으로 머리, 손모, 어깨, 복부, 엉덩이, 발목, 기타 이렇게 7가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등산중에 미끄러져서 발목과 손목, 어깨에 염자가 있어요 근데 21만원 보장이 되죠 경증 3개 부위 7만원씩 연간 1회로 규성길에 운전중에 교통사고로 뇌진탕, 발목골절 140만원 2부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올바른 지구 9대2 어린이 상해보험, 아 어린이가 아니죠 운전자 상해보험, 나를 위한 보장은 필요합니다 염자로 37만원, 골절로 120만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통합 상해진단비, 경증 7만원, 중증증 70만원, 중증 700만원 네 중증은 좀 많이 힘든 경우죠 그래도 있으면 좋죠 골절 20, 자부상 14등급 30만원 그래서 이 모든거 넣어도 운전자랑 상해나 같이 넣으면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